응? 떨어뜨리고 먹었대 엄마 손 씻고 소독하고 왔어요 응? 아이고 잘 먹네 이야, 내일 이렇게 잘 먹으면 좋겠다 응? 집에서는 안 먹고 무슨 소리야? 응? 집에 안 가려 하는 거 아냐, 내일? 응? 응? 잘 먹네 다 먹어 간다 응 가? 먹을 거야? 응? 안 먹어? 먹어야 돼 이게 하루 한 끼 먹는 사료예요 응? 두 번은 안 먹고 하루 한 끼 먹는 사료니까 다 먹어야 돼 어이구 잘 먹네 나 방금 한 끼를? 아이고 토키라? 많이 먹는AR 네